자 기프트카드 행운의 주인공은 3, 2, 1 짜잔 자 이렇게 5분 그리고 또 이렇게 5분에서 10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하하하 여러분 너구리 이벤트는 이번에도 계속된다는 사실 자 로블록스 기프트카드 이벤트 이번주에는 로블록스 기프트카드를 여러분께 선물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로블록스 기프트카드를 얻을 수 있느냐 자 우선 너구리 채널 구독 알람 설정하기 이거는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둘 이 영상에 댓글로 이메일 작성하기 마지막 너구리에게 많은 관심주기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너구리에게 관심주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테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저희 너구리 채널을 소개해주신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이 너구리한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 이번에도 총 10분에게 만원씩 선물해드릴 예정이에요 일주일 뒤에 발표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너구리 이벤트는 계속된다 쭉쭉쭉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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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